안녕하세요. 내곡 느티나무 쉼터 강사 하지선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진을 찰칵 찍고 나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보정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고요. 실제로 보정할 때 제가 드리는 꿀팁도 다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볼게요. 자, 저랑 같은 사진으로 보정하는 게 아무래도 배우는 맛이 나겠죠? 더보기 란에 있으니까 그 소스를 다운받아주시고요. 거기 중에 노을 사진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정을 할 거잖아요. 보정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연필 아이콘에 있습니다. 그럼 연필을 눌러볼까요? 뿅! 눌렀더니 화면이 조금 다르거든요. 달라졌어요. 아래쪽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첫 번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위에 여러 가지 다섯 개 정도 모양이 생겼어요. 이 다섯 개는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눌러보니 오잉! 사진이 이렇게 회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부분은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걸 누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아하! 좌우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프리라고 써 있어요. 그 부분을 누르면 짜자잔! 뭐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1대 1, 3대 4, 9대 16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4대 3으로 제 거는 3대 4가 되어 있어요. 가로가 3, 세로가 4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사진이 조금 위랑 오른쪽, 왼쪽 옆이 조금 잘렸네요. 나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옮겨주셔도 돼요. 정해진 사이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맘대로 사진을 자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사진 내 기퉁이에 보시면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다음과 같이 끌어와서 조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두 개를 벌려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손가락 두 개를 오므려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옆에도 눌러보면 아래 비금이 막 나와 있어요. 이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보니 좌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옆에 것도 왼쪽, 오른쪽 해볼까요? 이번에는 위아래가 뭔가 틀어진다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내가 할 거다. 이대로 연결해서 보정을 이어가겠다 하시면 오른쪽 아래에 제크 표시가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연습삼아 해본 거다. 자, 그러면 X자가 지금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거 눌러서 나갈게요. 그 옆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 그 버튼을 누르면요. 자동 필터를 입히는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눌렀더니 아래쪽에 필터라고 써 있고 가장 첫 번째 그림은 원본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 자동으로 이 사진을 보정해 주는 거고요. 계속 넘겨보시면 겨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드러움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필터를 입힐 때 이 필터의 느낌이 좋긴 좋은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요. 필터를 누르고 나서 아래에 긴 선이 생기고 긴 선에 이렇게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으로 왼쪽으로 하면 그 효과가 조금 약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효과가 더 세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정할 때는요. 나는 감각도 없고 자신이 없다 하시면 이렇게 아예 자동 필터를 빌려서 이걸로 내가 조정을 해주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자동 필터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한번 보정을 해보겠다. 더 욕심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럴 때는 필터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빗금 쳐져 있는 부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 항목이 위에 또 바뀌게 떴습니다. 밝기. 그 다음 제 거는 노출이 나와 있어요. 밝기와 노출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비가 나와 있고 그 옆에는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있네요. 밝기와 노출은 정말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대비는 한번 오른쪽으로 점을 이동시켜 볼까요? 뭔가 사진이 굉장히 강렬해졌죠? 왼쪽으로 이동해 보면 뭔가 아까와 느낌이 정반대로 감성적으로 변했고 어떤 어르신들은 이게 사진이 뭔가 흐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대비 옆에 하이라이트를 움직여 보면요. 이건 사진의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밝은 부분을 밝게 아니면 밝은 부분만 또 어둡게 그 옆에 그림자를 또 한번 만져볼까요?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만 조절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밝게 또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그 옆에는 채도가 나와 있습니다. 채도는요. 색의 선명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쭉 올리면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색감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또 너무 과하면 안 좋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한 15, 14 이 정도로 한번 맞춰 볼게요. 16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나는 채도가 또 0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점을 왼쪽으로 쭉 옮겨 보세요. 그러면 이 사진에 색이 다 빠져버려서 흑백 사진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틴트가 있네요. 이거는 색조화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옮기면 뭔가 자줏빛이 되고 왼쪽으로 쭉 가보면 초록빛의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틴트 옆에는 색온도가 있어요. 색온도가 따뜻하고 또 차갑고 이런 두 가지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요. 노을 사진이잖아요. 노을은 차가우면 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살짝 따뜻한 느낌으로 한 25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 보정을 하겠다. 그 버튼 옆에 뭔가 웃고 있는 표시가 보이죠? 이건요. 누르면 스티커랍니다. 내 사진에 스티커를 착 하고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누르면 나는 스티커가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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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보시면 스티커가 나옵니다. 왜 없겠어요? 천천히 넘겨서 원하는 예쁜 스티커 하나 골라서 붙여 볼게요. 스티커를 누르면 그 화면에 정 가운데의 스티커가 오게 됩니다. 얘를 두 손으로 확대도 시키고 다시 오므려서 축소도 시키고 비틀어 보면 회전도 되고 한 손을 끌고 가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스티커 내 귀퉁이 중에 한 군데가 빼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짜잔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T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에서 T라는 건 텍스트 입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T 눌렀더니 이렇게 또 키보드까지 열렸죠? 여기에 예쁜 문구 적어 볼게요. 저는 그냥 행복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이 스타일도 변신시킬 수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얇게라고 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눌렀더니 기본으로 변하고 또 한 번 눌렀더니 그림자 그 다음 깔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또 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배경이 생겼다, 옅어졌다, 없어졌다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완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또 내 사진 가운데 대문장만하게 행복이라고 써 있네요. 너무 커서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 줄여서 사이즈를 줄여보고 자 그리고 위쪽으로 끌고 가서 자 자리를 한번 잡아 볼게요. 나는 이 정도로 해서 이 사진의 보정을 끝내겠다 하시면 맨 위에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진 들어가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보정할 거니까 어떤 버튼 누르면 될까요? 어떤 버튼? 연필 버튼. 그게 바로 편집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연필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역시 우리가 필터를 한번 입혀 볼 건데요. 자동 필터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눌러 주시면 자 쭉쭉쭉쭉쭉쭉 해서 이것도 거의 끝에쯤 있더라고요. 밝은 불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 줬더니 한쪽에서 강렬한 태양빛이 느껴지시죠? 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 필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린 어르신들 중에서 이거 싫다고 하시는 어르신들 한 분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강렬하다 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선으로 또 그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우리 아래쪽에 다시 옮겨 볼 건데요. 바로 맨 끝으로 가면 점점점점점점 동그라미가 있고 지우개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재밌는 효과인데요. 내가 사진에서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이 다 괜찮은데 슬리퍼가 나온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슬리퍼를 가운데 두고요. 얘를 슬리퍼를 딱 눌러봤더니 슬리퍼 부분의 색깔이 변했어요. 그쵸? 자 누르고 나면 아래에 지우기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거 눌러볼게요. 감쪽같이 모래사장 위에 분명히 슬리퍼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맞나요? 아래쪽에 체크 눌러볼게요. 오 어때요? 가운데 내 눈에 자꾸 거슬렸던 부분이 지워졌어요. 스마트폰에 이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는 보정 앱 기술이 이렇게나 발달했다는 사실. 그런데 오른쪽 기퉁이에도 그 나머지 슬리퍼 한 짝이 또 있거든요. 마저 지워볼게요. 역시 영역 지우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화면을 확대해 주시고 지우고자 하는 걸 살짝 터치하면 저절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지우기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에 체크. 어때요? 이렇게 아까 눈에 거슬렸던 슬리퍼 한 짝 두 짝이 아주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에 자 우리 개별 보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에 빗금 쳐져 있는 거 그런 다음 채도를 찾아보세요. 채도 이걸 살짝만 올려보면 하늘빛이 좀 더 파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갤러리를 통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보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 전과 후가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자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멋진 사진을 보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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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